마켓니터 2부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의 이중호 교수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전에 아람코에도 계셨다고요? 네. 사우디 아람코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어떤 쪽 업무를 하셨던가요? 네 저는 그 유가 가격을 한국정부와 협상하는 그런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부분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람코가 아람코에 들어가서 아람코 아닙니까? 네. 초기에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회사하고 합작을 했다가 나중에 미국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사서. 그런데 그 이름에서는 아메리카의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직은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지분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는 현재는 100%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무료가 섭니다. 그럼 한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네. 지금 오름세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연초 대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 대비는. 네. 실제로는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초에서부터 산유국들이 자기 자체 내로 정해놓은 가격선에 좀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아무래도 모든 제품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주된 원인이 있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요인과 지정학적인 요인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경제적 요인이라 하시면. 네.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서 석유 산유국들이 오펙이 먼저 선제적으로 석유 감량을 좀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감산을요? 네. 감산에 합의했는데 이행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한 100%를 넘어서서 3월달 같은 경우는 154%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펙 자체 내에서 세계 경기 전망을 볼 때 전년보다 3.2% 좀 낮게 보고 있고 그리고 IMF도 브렉시트라든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3.5% 세계 경제 성장을 바라보다가 3.3%로 내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펙에서 선제적으로 좀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감산을 했을 경우에 그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하는 것은 국제 유가를 갖다 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석유 산유국 중에서 이제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2위의 산유국인데 전체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오펙이 전체 석유 생산량을 좌지우지 않는데 이 오펙에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사우디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이 석유인데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 경기 부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까지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지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개를 좀 균형을 잡는 아주 최적의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목표 가격이 산정이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최대의 산유국으로 올라왔다. 이게 이제 제 또래의 세대만 하더라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어떤 현상인데 그 가운데는 어떤 쉘 혁명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록을 좀 BP, 영국 석유회사의 자료를 보면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5억 7,100만 톤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밑에 5억 6,170만 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석유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거는 쉘 오일로 된 건데 쉘 오일의 생산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좀 감내할 수 있는 단가냐 그게 배를 당한 45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산유국들은 기존에 이제 쉘 오일이 나오기 전부터 소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유전에서 생산하는 그 단가가 한 10불에서 15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물량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 많이 생산해낸 그런 물량은 좀 줄어들고고 아직도 개발하지 않은 유전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한 유전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쉘 오일은 2017년 전후로 해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아직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브랜트유 선물 가격을 화면에 좀 띄워주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벤치막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트유 같은 경우는 배를 당 72불 대입니다. 교수님. 지금 그렇다면은 교수님 말씀 설명대로라면은 미국의 쉘 오일도 한 45불 대 정도 단가 그리고 사우디 같은 데는 그냥 뭐 그저 퍼낸다시피 할 수 있는데 배를 당 10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브랜트유가 한 70불 대 이상이면은 쉘도 그렇고 사우디 쪽도 그렇고 전통적인 유전 방식도 그렇고 충분히 해피한 유가 아닌가요? 네. 아직은 목표치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제 국가 재근 프로그램이 있는데 2030, 비전 203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가장 최대 제품이 석유고 사우디아랑코가 사우디 GDP의 30, 한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 정부의 재정을 가장 책임지는 그 석유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전 2030이라는 거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를 좀 다변화하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요소로 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다른 산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사우디아랑코가 파는 석유 가격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비금 비용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배럴당 80불 정도가 돼야 된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칼리드 알팔레라고 사우디아랑코의 CEO였다가 지금 현재 석유 장관이 돼 있는데 알팔리. 네.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오펙에서 생산하는 전체 석유 1일 생산량이 지금 현재는 좀 감소를 해서 1일 생산량이 한 3천만 배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우디아랑코가 한 50%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랑코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체 오펙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고 석유 가격에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하반기 접어들어서 달러강 유가 급락하던 그 점만 하더라도 브랜트위만 하더라도 110불 대 이러던 게 27불까지 빠졌던 거. 이게 지금 또 80불 갔다가 또 한 50불 갔다가 지금 70불. 굉장히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한데 이쯤 되니까 또 월가에서는 바람 잡는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곧 100불 간다. 그런데 좀 가능한 얘기로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불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석유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석유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그 선 그리고 어떤 사우디라든가 여러 러시아도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생산해서 재건하기 위한 그 가격. 그 두 가격 사이의 균형점. 그 가격이 한 80불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예상하시고 또 사우디에서 어느 정도 타겟으로 삼는 80불 정도까지 유가가 오른다면 아직도 조금은 더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가는 결정적으로 이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유가 상승으로 인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치로 보면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약 7.5% 정도 상승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제품이 많은데 수출에 그거는 아무래도 좀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물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 물가 상승률은 제조 원가는 7.5%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좀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나와 있죠. 지금 대충 이렇게 경상수지 관련해서는 유가도 유가지만 워낙에 외국인들에 대한 배당금 경우도 커져서 4월 달에는 일시적으로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동의되시는지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러세요.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님하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흑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물가 상승률이 거의 지금은 0%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흑자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소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기 보다는 약간의 중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대해서 꼭 자신하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보시는군요. 구조적으로 적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적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상당히 좀 굉장히 프레젤해지는데요. 우리가 경상수지만큼은 그래도 흑자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화에 다른 이머징 통화 대비 원화가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전체 회사의 순이익 중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최근에는 제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만 한때 한 60%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분기별 실적으로 보면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안 좋고 그러면 전체 상장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상장사보다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모아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들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순간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다. 확실히 우리 교수님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면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대비 좀 확실히 보수적이세요. 네네. 저는 뭐 보수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좀 큰 숲을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환율도 지켜보실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을 좀 워낙에 최근 들어서 우리 환율 너무 안정적이라서 안 움직이거든요. 네네. 뭐 시장에서 하는 말로 1110에서 1140 며칠 전에 한번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반짝 올랐습니다만 이내 또 기존 박스권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제 움직일 때는 됐다고 보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주 이럴 때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좀 많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버는 돈이 좀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다. 달러 유입이 좀 적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FDI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거의 뭐 들어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당금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수요가 있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신흥국 채권을 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 신흥국 채권을 버리고 달러를 사야 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흥국들. 그래서 한국의 자체 내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그 노르웨이 국펀드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한 뭐 원활한 7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달러로 하면 65억 불 정도 됐는데 그 돈이 뭐 한 번에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전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단기적인 요소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흑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환율 자체는 당연히 그 나라의 가치를 반항하는 건데 좋아질 수 없고 원화가 아무래도 이제 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달러 강세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제 신흥국 통화보다는 달러를 좀 선호하는 노르웨이 국펀드가 신흥국 채권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 요소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진적으로 볼 때는 원화가 좀 더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 쪽에 아주 뭐 워낙 교수님께서 워낙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가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오다 보니까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사실상 뭐 이렇게 트위트 정치를 하는데 트위트를 통해서 이렇게 오펙 쪽 이런 데다가 유가가 오를 때마다 좀 과거에 이렇게 좀 주저앉히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석유 쪽 기업들 석유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정치인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것이 진정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일까요. 유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낮다는 것은 물가관리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미국의 GDP를 보면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출하는 양이 보면은 한 450만 배럴. 이거는 국제에너지기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954만 배럴인데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을 따르면은 2024년이 됐을 때는 미국이 두 번째 수출 석유 수출국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미국 경제에는 좋다고 보는 거고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 중동 지방의 불안한 정세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란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달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과 비핵 협상을 맺었는데 볼튼 보좌관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나오고 있는 이란 비핵 협상을 좀 파기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은 바로 석유 생산을 늘리고 자체적으로 핵에 대한 어떤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중동 지방의 불안이라는 것은 석유 가격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석유 가격은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계속 좀 단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쉘 오일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참 쉘이 초창기에는 이게 쉘 사기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네요. 네. 실제로 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많이 폐쇄를 하고 그 대신에 쉘 오일이 가장 많이 나는 게 텍사스의 스프링필드라는 데가 있는데 어촌이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유전이 있는데 거기서 파나마 오나를 통해서 일본으로 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강대국의 파워를 가지고 이 쉘 오일에 대한 장기적인 계약 석유라는 거는 2년, 3년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계약을 하는데 일본하고는 전체 석유 수비의 20%를 수익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쉘 가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우리 나라 전체 소비의 한 20%를 그쪽에서 하겠다고 지금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통상자원부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당장 급한 게 중동지방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FOMC 미팅에서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자율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석유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심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도 최대 석유 생산국이고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석유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달 말로 이렇게 유류세 인하 만료될 건데 한 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8월까지는. 이게 아마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의업계에 그러면 유가 상승과 그리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우리 정의업계 이쪽에 어떤 주가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리 채널K에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그쪽이니까요. 유가 상승 현재 유가 흐름에 대해서 어떤 수혜주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뭐 저는 개별 종목은 말씀드리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석유를 사와서 정제하는 구조인데 이 석유를 사온다는 것은 단기 계약보다는 좀 장기 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쌀 때 저가할 때 많이 사왔던 회사들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평가액이 높아지겠죠. 마진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석유 정제 회사들 석유 회사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동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나 국가들이 소유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국가 개발 재건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에서 건설 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건설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없는 거 IT라든가 어떤 통신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쪽을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의료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별 종목을 언급 안 하시는 안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과 또 교수님의 어떤 스탠스 충분히 저는 또 이해합니다. 그건 또 다른 분들의 영역이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 쇼크 정도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올 쇼크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유가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불에서 80불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석유 올 쇼크라는 것은 석유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가서 아무도 석유을 찾을 수 없고 감산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석유 생산도 줄고 그리고 석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양쪽 다 안 좋은 거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증호 교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채널K까지 한 번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아주 완곡하나마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최근에 시장 흐름과 이쪽에 너무 도취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조금 살피고 가야 할 대목을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에 관한 흐름 이종호 교수님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